이상한 학동 옛날 어느 마을에 그를 가르치는 서당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서당에 모여서 매일 그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를 배우는 학동 중에는 이상한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영리하여 공부를 잘 할 뿐더러 무슨 일을 해도 결코 중간에서 그만두는 일이 없이 기어코 해내고야만은 끈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자 이 아이가 이상한 일 한 가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하도 이상한 아이라 어른들도 이 아이가 무엇을 하나 하고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열심히 무엇을 세고 있었습니다. 예야 넌 이 어두운 밤에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세고 있느냐 안녕하세요. 아저씨도 오셨군요. 전 지금 저 하늘에 박힌 별을 세고 또 그 별 이름을 부르고 있답니다. 별을 센다고? 그래 저렇게도 많은 별을 어떻게 세니? 그래서 매일 밤 나와서 세고 있지요. 며칠이 걸리든 세고 말 겁니다. 아저씨는 이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면서도 아이의 끈기에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별 이름도 모르면서 그건 세어서 무얼 하니? 별 이름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세나요? 모두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각기 다른 이름을 가졌거든요. 어디 한번 저에게 별 이름을 물어보세요. 이리하여 아저씨는 아이에게 이별 저별을 가리키며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아이는 아저씨가 가리키는 대로 별 이름을 척척 잘도 알아맞혔어요? 참으로 많은 별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금방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서당의 훈장과 학동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훈장은 그 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내가 정말 하늘의 그 많은 별들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 예 사부님 웬만한 별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거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그럼 어디나 하고 내기를 해볼까? 아니 사부님 내기라뇨? 무슨 내기입니까? 아이는 혼장이 내기를 하자는 말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가리키는 별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내기 말이다. 네 그러지요.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는 아주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 밤 동구박 언덕으로 나오너라. 거기서 우리 별 이름 맞히기 내기를 하자. 아이도 그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당 훈장은 아이가 총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별 이름은 정말 다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훈장은 아이가 알아맞히지 못할 별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처럼 그럴만한 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훈장은 어떻게 하면 아이의 코를 납작하게 꺾어 놓을 수 있을까 하고 이리저리 궁리해 보았습니다. 얼마 동안을 골똘히 생각하던 훈장에게 마침내 용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리하여 훈장은 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윽고 훈장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오냐 너와 좀 의논할 일이 생겨서 불렀다. 무슨 의논인데요? 왜 너의 친구 중에 별 이름을 잘 알아맞히는 아이가 있지? 예 그 애가 무슨 잘못이라도 큰 잘못은 없다마는 놈이 별 이름 좀 안다고 몹시 으스대고 까분단 말이야. 이놈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훈장을 깔아 뭉개고 딛고 올라설 놈이야. 너도 알다시피 이 아비는 서당 훈장 노릇이나 해서 밥을 먹고 사는데 그 놈이 자꾸만 똑똑하게 굴면 훈장이 실력 없다는 말이 나오고 이 서당에서 쫓겨나고 말 것 아니냐. 아버님 설마 훈장은 자기가 쫓겨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제자가 너무 똑똑하여 스승보다 실력이 나으면 그 스승은 제자를 가르칠 수 없어서 마침내는 서당을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니다. 그러니 너와 이 아비가 그 놈의 길을 꺾어놓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아이와 별 이름 알아맞히기 내 길을 하기로 했다. 내 길을요? 그래. 하지만 그 아이가 하도 똑똑하니 예사로운 별 이름은 다 알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아이가 알아맞히지 못할 별 하나를 생각해두었다. 아들은 그 말을 듣자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그 별이 어떤 별입니까? 그것도 묘하지. 별은 별인데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고 땅 위에 있는 별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도대체 땅 위에 무슨 별이 있는가? 하고 으아스러워 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별이라니요? 예야 사실 땅 위에 무슨 별이 있니? 그러니까 너하고 논하는 거지. 아들은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점점 더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전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오늘 오후에 네가 난 몰래 앞산에 올라가 있다가 밤이 되면 불을 켜들고 있으란 말이야. 불을 켜다니요, 아버님? 내가 산 꼭대기에서 불을 켜들고 있으면 동구 밖에서 볼 때 그것이 별빛으로 보일 것 아니냐. 그러면 내가 그 아이에게 저 별이 무슨 별이냐고 묻는 거다. 그러면 제 아무리 영리하나이라도 그것을 어찌 알아맞히겠니? 하지만 아버지, 친구를 속여서 너도 그 아이가 재주 있다고 으스대는 것이 싫다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아비가 앞으로 훈장 노릇을 더 해 먹자면 그런 아이의 키를 싹 꺾어 놓아야 한단 말이야. 내 말 알아 듣겠니? 아들이 듣고 보니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올라갈 땐 낮이니까 괜찮겠지만 나중에 산을 내려올 땐 무서워서 어떡합니까? 그건 염려할 것 없다. 내 산 꼭대기까지 너를 데리러 가마. 아버지, 꼭 데리러 오셔야 합니다. 허허, 이 아비가 간다고 했지 않느냐. 이리하여 훈장의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오후에 남몰래 앞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 나와 있었습니다. 훈장은 약속한 대로 별 이름을 잘 아는 그 아이를 데리고 동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앞산 꼭대기를 바라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의 아들이 자그마한 횃불을 켜들고 있었습니다. 얘야, 저기 저 앞산 위를 바라보아라. 저기 산 꼭대기 바로 위에 보통 별보다 좀 크고 환한 별이 보이지. 내 사부님,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면 저 별 이름이 뭐지? 어디 한번 알아맞춰보아라. 아이는 얼른 대답을 안 하고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내가 그 별 이름을 모르는 게로구나. 어찌 대답을 못하니? 사부님, 알기는 합니다만 여쭙기가 좀 송구스러워서 그럽니다. 송구스럽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이름이 좀 긴 별입니다. 아들은 불을 켜들고 아버지는 울고란 별입니다. 이 얼마나 긴 이름입니까? 훈장은 이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를 일은 아버지가 운다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윽고 소년과 헤어지자 훈장은 앞산 꼭대기에 있는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 오르자 벼랑간 아들의 울음소리가 나고 으르렁거리는 호랑이 소리도 났습니다. 훈장은 울음을 터뜨리며 허겁지겁 산 꼭대기로 올라갔으나 이미 호랑이가 아들을 물고 어디론가 가버린 뒤였습니다. 과연 소년의 말대로 훈장은 그때서야 아버지가 운다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답니다. 효자와 도둑 옛날 어느 산골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집은 가난했으나 마음씨가 착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첫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어머니는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워낙 집이 가난해서 제사거리를 장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자나깨나 제사 지낼 일에만 골몰했습니다. 마침내 이 소문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그러자 이웃 보자 하나가 그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듣자 하니 너희 아버지 제사를 못 지낼까 걱정을 한다는데 정말이냐 얘 제 아버님 제삿날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집이 워낙 가난해 아무것도 차릴 수가 없어서 그것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효성이 지극하구나 네 내 효성을 생각해서 좋은 방법 하나를 잃을 테니 그대로 따르겠느냐 아들은 아들은 이마를 듣자 귀가 번쩍 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그 방법을 소인에게 일러주십시오. 내 너에게 작은 송아지 한 마리를 줄 터이니 그것을 팔아서 제사상을 차려 극진히 제사를 지내도록 하여라. 그대신 말이다. 내년 이맘때엔 송아지 한 마리를 내게 도로 되돌려 주던지 아니면 내가 송아지 한 마리 값만큼 내 집에서 일을 하면 된다. 그래도 좋으냐. 참으로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들은 부자가 한 마리 내용을 되씹어 보았어요. 내년 이맘때 송아지 한 마리를 갚아주든지 그것이 안되면 그 값만큼 일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것은 그리 어려운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되레 그것은 자기를 생각해서 부자가 베풀어주는 은혜라 생각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소인을 위해서 베풀어주시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효자는 부자집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얻어가지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마침 그 이튿날 장날이었어요. 옛날 시골에선 닷새 만에 한 번씩 장이 섰습니다. 효자는 송아지를 끌고 장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제사거리를 살 작정 이었어요. 아버지의 첫 제사라 허술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효자는 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뜻밖에도 산길에서 도둑을 만났습니다. 도둑은 제사거리를 빼앗고 효자에게 나머지 돈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효자는 자기 부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빼앗지 말라고 애거를 했습니다. 도둑과 효자는 서로 옥신각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도둑은 무조건 빼앗으려고 하고 효자는 또 사정사정 하며 자기 부친 제사 이야기를 들먹였습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그곳을 지나가던 포졸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곤 무엇 때문에 서로 다투느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효자는 얼른 포졸 앞에 나섰습니다. 나흘이 지금 저희들은 다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다투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옥신각신 하고 있느냐 예 나흘이 들어보셔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분에게서 돈을 구워다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빚을 갚겠다며 돈을 드려도 이분은 자꾸 사약만 하시는군요. 저는 그 빚을 드리려고 하고 또 이분은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꼭 싸우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거 참 기특한 사람들이구먼 세상에 당신네들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소 그럼 잘 협의해서 해결하시오 난 이만 가겠소 이러더니 이러더니 포졸은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한편 그 옆에서 효자가 둘러대는 거짓말을 듣고 있던 도둑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포졸에게 일러받쳐 당장 자기를 체포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그 효자가 고맙기 이를 때 없었습니다. 비록 거짓말로 꾸며댔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럴싸하게 재치를 부려준 그 효자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이리하여 도둑은 빼앗았던 제사거리는 물론 자기 돈까지도 내놓으며 자기 잘못을 빌었습니다. 효자가 안 받으려고 하자 도둑은 효자를 따라 그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효자가 받은 그 송아지 값을 물어주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한편 효자는 효자대로 성의껏 차려서 그 이튿날 아버지 제사를 잘 모셨답니다. 다시 산 구두 쇠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색하기 잃을 데 없었어요. 너무나 지독하여 살림에 꼭 써야 할 것까지도 쓰지 않고 아끼기만 했습니다. 지반살림 지반살림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먹는 양식까지도 줄여가는 지독한 구두새 였습니다. 그리고 광의 열쇠까지도 늘 자기가 차고 다니며 다른 사람은 함부로 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으니 남에게 인심을 베풀거나 도와주는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도 늘 지독한 구두새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새가 볼일이 있어서 어느 날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만은 하는 수 없이 광의 열쇠를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부인 이 열쇠를 단단히 보관하시오 그리고 아무나 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예 그건 염렴하시고 한양에나 잘 다녀오셔요. 이리하여 부자는 먼 한양길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한양길을 떠나자 아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인색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었는데 이런 기회에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열쇠로 광을 열고 들어갔어요. 광에는 곡식이랑 온갖 귀중한 살림살이들이 꽉 차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중에 백미 한 섬을 이웃에 사는 어느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아기를 낳고도 가난하여 미역국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술을 빚고 음식을 장만하여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푸짐한 잔치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이웃끼리 인심을 잃고 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양으로 이를 보러 떠난 부자는 며칠 후에 마침내 한강 나루터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한양이 바라보이는 나루터였습니다. 부자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몇 년 만에 찾는 한양길이라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배는 강 복판으로 끼득끼득 소리를 내면서 나아갔습니다. 이윽고 배가 강한 가운데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뜻밖에도 강물이 갈라지더니 큰 이묵이 한 마리가 고개를 축혀 들었습니다. 뜻밖의 일을 당하자 사공은 그만 기절을 하고 뱃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부자도 겁이 나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묵이가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듣거라 나는 이 한강에서 천연이나 산 이묵이다. 그러면서 일년에 못된 사람 한 사람씩을 잡아먹어 천명이 되면 여의주를 얻게 되고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며 못된 사람 한 사람만 더 잡아먹으면 천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니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지 않는 못된 놈이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나는 여태 너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묵이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앞으로는 명심하여 이웃사람들에게 많은 선심을 베풀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묵이님 앞에서 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이렇게 손이야 발이야 이묵이 앞에서 빌어대자 이묵이는 슬픈 목소리로 말을 받았습니다. 안심하여라 내 너를 잡아먹지 못하게 되었다. 이묵이님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내 고향에 돌아가는 길로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겠습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아까운 일이로구나. 너를 잡아먹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 너의 부인 때문에 아깝게도 그만 너를 놓치고 마는 구나. 네? 제 아내가 또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이런 맹추같은 놈을 봤나 내 부인처럼 어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 부인이 잘못을 저질러 보자는 이묵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묵이님 제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그걸 말하려는 거다. 내가 이리로 길을 떠난 뒤 내 부인은 너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후하게 인심을 베풀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 내가 오늘 내게 잡아먹히지 않은 것은 바로 내 부인 때문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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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나 보자는 보자는 이묵이가 한 말이 생각 났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위해 인심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보자는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뉘우쳤습니다. 이웃 사람들한테 인심은 커녕 되레 지독하게만 한 옛일이 부끄러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자는 아까 이묵이가 한 자기 아내 이야기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묵이는 칭찬을 했습니다. 내 아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착하기야 하지 하지만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착한 일을 했을까 부자는 이렇게 생각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를 저어 왔던 물길을 되돌아왔어요. 그러고는 그때까지 까물어쳐 있는 뱃사공을 그곳 사람들에게 맡기고 집으로 떠났습니다. 부자는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한강에서 만난 큰 이묵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머리끝이 쭈펫해지며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니었더라면 영락없이 잡아먹히고 말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부자는 자기 아내가 고맙기만 했습니다. 부자는 며칠 뒤에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큰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야단 법석 이었습니다. 부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놀란 것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이에 잔치를 열었는데 뜻밖에도 남편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와 비밀 잔치가 그만 탈로 났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남편에게서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아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남편이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노랫이었어요. 그야말로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부인 고맙소. 정말 고맙소. 보자는 아내를 보고 넙죽 절을 냈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두쪽이 날 일이었어요. 아내는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얼른 남편을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부인 나는 부인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소. 부인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위해 착한 일을 아니했다면 나는 영영 이목이한테 잡아먹히고 말았을 거요. 참으로 고맙소. 당신은 난데없이 무슨 이목이요? 보자는 자기가 한강에서 이목이를 만난 이야기를 아내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도 비로소 남편이 왜 자기에게 절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봐요. 우리 앞으로는 이웃사람들을 돕고 이웃사람들을 위해 더 착한 일을 합시다. 그러자 부자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힘을 주었어요. 암, 그러고 말고 여보, 오늘부터는 광의 열쇠를 아예 당신이 가지고 쓰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살림을 꾸려가도록 해요. 이렇게 말하는 부자의 두 눈에는 눈물이 괴어 왔습니다. 마당에서는 다시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리고 즐거운 잔치가 무르익어 갔답니다. 바보영과 영리한 동생 옛날 어느 마을에 푸덕이라는 어머니와 두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 형은 바보였어요. 어머니는 늘 이 맏아들이 최근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막내 아들은 영리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곧잘 두 아들을 놓고 이런 넋돌이를 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제주나 성품을 서로 반반씩 나누어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아. 하느님도 무심하지 왜 하필이면 저런 바보가 태어나게 했을까. 마침내 마침내 그 어머니도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옛풍 속에는 장사를 치를 땐 밭죽을 끓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우는 형에게 팥죽을 끓이도록 일러놓고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어머니가 죽었다는 기별을 하러 나갔습니다. 형이 한참 팥죽을 끓이는데 팥죽이 끓자 솥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푸덕푸덕푸덕 이것 봐라 솥 안에서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 저런 못된 놈들 좀 봤나 어디 이럴 수가 있나 바보는 팥죽 끓는 소리를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욕 못된 거사 그래 우리 어머니가 어쨌단 말이야 말을 해야 알잖아 그래도 팥죽은 그저 푸덕푸덕 하는 소리만 내며 끓었습니다. 이것 봐 너 사람 놀리는 거야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너 사람을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전 그러면 나도 참을 수 없어 바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지깽이로 오지손 밑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혼 좀 놔봐라 그래 우리 어머니가 어쨌단 말이야 누구 약을 올리는 거야 왜 어머니 이름만 불러놓고 말을 하지 않는 거야 바보는 자꾸만 손밑트 부지깽이로 탕탕 쳤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오지솥의 밑바닥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끓고 있던 팥죽이 푸덕푸덕 하는 소리를 멈추고 그 구멍으로 주류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야 푸덕푸덕 하고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르지 않는구나. 에이 어리석은 놈 진작 그쳤으면 맞지나 않았지. 넌 정말 바보로구나. 이때 아우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 형에게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팥죽이 아궁이에 쏟아져 켜켜로 쌓여 있었습니다. 형 뭘 하고 있는 거야? 어 이것들이 솥 안에서 자꾸 푸덕푸덕 하고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부죽갱이로 혼을 내고 있는 중이야. 이 광경을 보자 아우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의 바보 짓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나 손님은 왔고 어쩌는 수가 없었습니다. 형 그건 어머니 이름과 같은 소리지만 원래 팥죽이 끓을 때에는 언제나 푸덕푸덕 하는 거야. 이젠 할 수 없으니 저 팥죽을 윗건만 걷어서 저기 모인 동네 어른께 갖다 올려요. 그러자 형은 숟가락으로 팥죽을 거뒀습니다. 그러고는 그릇에다 담더니 그것을 동네 어른들의 머리 위에다 올렸습니다. 이 바보는 이 바보는 갖다 올리라는 말이 갖다 드리라는 말인 줄도 모르고 그대로 머리 위에다 팥죽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바람에 놀란 것은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뜨거운 팥죽을 머리 위에다 올려놓자 뜨거워서 펄펄 뛰다가 욕을 하고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우는 이때서야 바보 형에게 알아듣도록 말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미 다 돌아갔으니 부득이 형제 둘이서 어머니의 장례를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이젠 우리들이 어머님의 장례를 지내야 해 형은 산으로 가서 어머니의 관을 묶게 코가 닿을 만큼 구덩이를 파놓으란 말이야. 나는 어머니의 관을 구해가지고 나중에 갈 테니까. 응 그래라. 그거야 너무나 쉬운 일이다. 내 금방 파놓을 테니 어서 와야 한다. 이리하여 형은 산으로 가고 아우는 관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형이 산으로 올라와 보니 소가 지나간 발자국이 깊이 패여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을 보자 형은 얼른 엎드려서 자기 코를 그 소 발자국 구멍에다 대어보았습니다. 그 구멍은 동생이 말한 대로 자기 코가 닿았어요. 이 바보는 구덩이의 깊이가 코가 닿을 만큼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됐어.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딨단 말이야. 힘을 들여 파지 않아도 코가 닿을 만한 구멍이 있으니 좀 좋아. 동생이 어머니의 간을 지고 올 때까지 나는 놀아야겠다. 이렇게 쉬운 일을 시키다니 우리 동생은 정말 착해. 이러면서 그 자리에 펄쩍 조져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형은 그 근처에 큰 산딸기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먹음직스러운 산딸기들이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형은 군침이 흐르고 웃음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것 봐 내가 꽤 있게 자라니 하느님이 내게 산딸기까지 주시는구나. 동생이 올 때까지 저 산딸기나 따먹어야지. 이리하여 형은 산딸기를 따먹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동생이 어머니의 관을 지고 그곳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형이 파놓은 맷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 맷자리를 어디에다 파놓았어? 가만히 있어 내가 가르쳐줄게. 이러더니 형은 소 발자국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을 보자 동생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 봐 이 구멍에 내 코가 닿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형은 몸을 구부리더니 자기 코를 대어 보였습니다. 아우는 바보인 형과 다투어 보아야 일만 늦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관을 그 산딸기나무 무더기에다 얹어놓고 자기가 맷자리를 파기 시작했어요. 한편 형은 아까 따먹다가 그만둔 산딸기를 또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닿을만한 곳은 거의 다 따먹고 이제는 위에 가지에만 산딸기가 붙어있었어요. 그러나 발꿈치를 들어도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형은 어떻게 하면 꼭대기에 붙은 산딸기를 마저 따먹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딸기나무 무더기에다 불을 놓았습니다. 푸덕푸덕 딸기나무 타는 소리가 났어요. 이 소리를 들은 동생이 놀라 뛰어왔습니다. 형 저 가지 위에다 어머니의 관을 얹어두었는데 여기다 불을 지르면 어떻게 해? 어 저 꼭대기에 붙은 딸기를 따서 먹으려고 그런다. 밑둥치가 타면 나뭇가지들이 저절로 땅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런데 참 이 불소리가 또 푸덕푸덕 하며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른다. 요 놈들도 내가 혼을 좀 내주어야 겠다. 이러면서 솔까지를 꺾어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하마터면 어머니의 관까지 탈뻔 했어요. 아우는 등에 식은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런 바보영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기가 차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우는 어머니의 관을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얘야 울지 마라 저놈들이 이제는 다 꺼졌으니 우리 어머니를 다시는 부르지 않을 것이다. 울긴 왜 우니? 그런데 네가 파놓은 구덩이가 너무 깊어 코가 빠지겠구나. 그래도 아우는 어머니의 관을 붙들고 울고만 있었답니다. 재치있는 형수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우는 바람둥이였고 형은 큰 부자였어요. 그리하여 어머니는 작은 아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우는 객지를 돌아다니며 늘 돈을 헤프게 썼습니다. 살림이 게울어 형이 보다 못해 도와주면 얼마 안 가서 그것도 혼란다 써버리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되풀이 되자 형도 화가 나서 아우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리하여 아우의 살림은 점점 기울어져 갔습니다. 이제 논밭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딱 한 형편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안타깝고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그 저 떠돌이가 언제 마음을 가라앉혀 살림을 했고 저러다간 몇 년 안 가서 제 살림을 다 까먹겠구나.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볼 때마다 타이르고 꾸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의 못된 버릇이 고쳐 지도록 비손도 하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도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이 바람둥이 작은 아들도 가을 추수 때에는 언제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농산일이 걱정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되레 추수한 별을 팔아서 또 객지로 나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대체로 농부들은 훑은 별을 멍석에 널어 단단하게 말려서 섬에 담았습니다. 그래야만 나달이 상하지 않게 오래도록 저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의 어머니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불러 그 추수한 별을 넓은 타장 마당에다 나란히 넓도록 했습니다. 그래야만 나달을 주워먹는 새와 닭을 보기에 편리하다고 했지요. 그라고는 그 한 귀퉁이에 앉아 자기가 새와 닭을 보겠노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이 말은 누가 들어도 그럴듯 했습니다. 농촌에선 가을이면 일손이 모자라는 때라 그렇게 한 곳에다 널어두면 일손을 덜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어머니의 분부대로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별을 넓은 타장마당에 널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어머니는 그 한 귀퉁이에 앉아서 새와 닭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때때로 일어서서 주위를 살피곤 했어요. 새나 닭이 오지 않았는데도 사방을 돌이번 거렸습니다. 그러고는 건성으로 새나 닭을 쫓는 것처럼 후우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영락없이 어머니가 새나 닭을 쫓고 있는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일어서서 새나 닭을 쫓는 신용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마다 큰 아들 내 별을 두 손으로 움켜 떠서 작은 아들 내 멍석에다 퍼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같은 마당에다 나란히 별을 널어놓으라고 한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작은 아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이었지요. 워낙 아우의 행실이 나빠 도와주지 않는 형더러 별을 좀 주라고 부탁해보아도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자 작은 아들이 별을 다물어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침에 멍석에다 별을 널뜬 형의 벼와 자기의 벼가 거의 같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라보니 벼는 분명히 자기 쪽이 더 많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건 뭐가 잘못되었다. 형은 어머니를 모시고 또 조상님들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아마 나보다 씀씀이도 많을 게다 이 많아진 별을 형의 멍석에다 도로 퍼 넘겨야 겠다. 이러면서 작은 아들은 자기 별을 형의 멍석 쪽에다 퍼 넘겼습니다. 그 양은 오히려 어머니가 퍼 넘겨준 양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마침 물을 길러 우물로 가던 형수가 바라보았어요.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저런 착한 분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데도 우리는 괜히 바람이나 피우는 못된 사람이라고 욕해왔구나. 형을 위해 자기 별을 더 보태워 주는 저런 갸륵한 마음씨를 몰라보고 있었다니 우리도 생각을 고쳐먹고 이제는 뭔가를 도와주 해야겠다. 형수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시동생을 미워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뒤부터 형수는 착한 시동생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과는 의논을 하지 않았어요. 의논을 해보았자 들어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바람둥이 동생 때문에 워낙 시달리고 지쳐서 이제 동생 일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고지 듣지를 않았습니다. 며칠을 두고 생각하던 형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형수는 어느 날 작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시동생의 아내인 동서를 만났어요. 형님 어서 오셔요. 이리로 앉으셔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응 찹쌀과 누르기지. 어머 웬 찹쌀과 누룩을 다 가져오셨어요? 동서 이 찹쌀과 누룩으로 술을 좀 빚게.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그렇게나 미워하던 시동생인데 술을 빚어 시동생에게 주라는 뜻이 아닌가요? 그야말로 해가 서쪽에서 떠오를 일이었습니다. 형님 참으로 고마워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까요? 술 때문에 바람이 더 나면 어떡하지요? 이 사람아 그건 염려놓으시게 그 술을 서방님 드리라는 것이 아니야. 네? 그럼 그 술을 빚거든 걸러다가 문밖 길에다 놓아두게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을 마음대로 퍼마시게 하란 말이야. 형님 그 이유는 묻지 말게 다 서방님과 동사를 위하는 일이니까 내시키는 대로만 해보게.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술 대접을 하라는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와 남편을 위해서라니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형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으라면 당장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지요. 하물며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 하셨는데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형님 분부대로 술을 빚을게요. 이리하여 작은 며느리는 큰 독에다 술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술이 익자 큰 동서가 시키는 대로 그 술을 걸러서 집 앞길에다 놓아두고 조롱밭까지 띄워 놓았습니다. 맛 좋은 찹쌀 술을 그것도 공짜라는데 누가 마시지 않겠나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술을 퍼마시더니 모두들 아우와 작은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물론 큰 아들인 형도 그 앞을 지나가다가 술을 퍼마셨어요. 그러나 형은 칭찬을 하지 않고 속으로 동생을 욕했습니다. 저놈이 아마 환장을 했나보다 살림도 넉넉하지 못한 주제에 술을 빚어 동네 사람들을 대접하다니 아니 어쩌면 여태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녀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씻으려고 하는 얕은 수작 인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 술 대접을 시작한지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크며느리가 다시 작은 집으로 찾아왔어요. 동서 오늘은 이렇게 하게나 어떻게요? 오늘은 술에다 물을 타서 거르지 말고 전내기를 한 동이 문 밖에다 놓아두게 형님 물을 타서 거르지 않으면 굉장히 독할 텐데요 이 사람아 남정내란 술이 독할수록 더 좋아한다네 이리하여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또 전내기 한 동이를 내어놓고 조롱박을 띄워두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남정내들은 혀를 내두르면서도 그 술을 맛있게 마셨습니다. 물론 큰아들도 이 독한 술을 조롱박으로 네대잔이나 퍼마셨어요. 그러나 술이 어떻게나 독하던지 큰아들은 정신을 가늘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뱅뱅 돌며 혀가 잘 놀려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술인데 에라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일은 해서 뭐해 오늘은 일을 안 하겠어 일 안 해도 날 욕할 놈 있어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면서 큰아들은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랫도리가 중심을 잃어 비틀거렸어요. 그야말로 술에 취해 갈짓자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기분이 좋았어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마누라 왜 난군이 돌아와도 서방님이 오셨는데 인사가 없어? 이게 어찌 된 거요? 일은 나가지 않고 아침부터 무슨 술 타령이요? 술 한잔 먹었어. 왜 난 술 마시면 안 되나? 동네 사람 다 마시는데 무슨 통뼈라고 안 마셔? 기분 좋다. 근데 그놈이 환장을 했어. 내 동생 놈 말이야. 서방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서방님 좋아하네. 그놈이 오늘은 말이야. 전내기를 내어놓았어. 그놈이 환장했걸랑. 제깐놈의 살림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선심을 쓰느냐 이 말씀이야. 하지만 기분 좋다. 술은 술이야. 쥐뿔도 없는 그놈의 술이지만 술은 술이지. 큰아들은 이렇게 술주정을 하면서 벌렁 자리에 들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또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여보 약주가 과하셨군요. 이대로 한숨 푹 주무세요. 동네 사람들이 흉보겠어요. 뭐 흉을 본다고 어느 놈이 난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날 흉보는 그놈을 당장 이리 오라고 해. 큰아들은 이렇게 주정을 부리다가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드렁드렁 코를 굴기 시작했어요. 이리 하여 세상 모르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잠들자 아내는 얼굴에 그 묘한 웃음을 띄고는 몇 번 더 남편이 과연 깊은 잠에 고라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남편은 틀림없이 코를 골면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벌떡 일어나 농 속에 넣어두었던 논문서를 죄다 끄집어 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온 방 안에 펼쳐 늘어놓았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논문서가 방바닥에 깔렸습니다. 아내는 그중에 몇 장을 주워들고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시동생과 동서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받으셔요. 논문서여요. 서방님께서 며칠 전에 별을 우리 멍석에다 퍼넘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고 전 서방님이 얼마나 착하신 분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서방님을 돕자고 동서더러 술을 빚어 문 밖에다 내어놓게 했어요. 형수님 술을 왜 빚게 했는지 우리 내외는 지금까지도 통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까닭이라도 있는지요? 네, 그럴 테지요. 내가 그 까닭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형님이 술에 취해 고라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논문서를 빼어내기 위한 수단이었지요. 이 논문서를 형님이 자고 있는 사이에 빼냈어요. 앞으로는 이 논으로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하셔요. 형수님, 하지만 알겠어요. 형님 때문에 그러시죠. 하지만 형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잘 말하여 오해 없도록 해놓을 테니까요. 동생 내외는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형수가 얼마나 고마운지 무릎을 꿇고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한편 잠들었던 큰아들은 술이 깨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온 방 안에 그렇게도 소중하게 보관해둔 논문서가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금방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이런 변이 나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도둑이 들었구나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서 논문서를 한장 한장 챙겨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논문서를 챙기고 있는데 동생 집에 갔던 아내가 돌아왔어요. 당신은 어디 갔다 오는 거요?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도둑이 들었잖소? 집도 안 보고 쏟아내니까 이런 변을 당하지 않소? 아니 이 양반 정신 좀 봐라 도둑이 들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아무리 술에 취 있기로 써니 그렇게도 정신이 없소? 아까 당신이 이 논문서 다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었으나 그 거짓말로 작은 집을 돕고 또 형제간의 오해가 깊어진다면 과이 큰 허물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끄집어냈다고? 동생이 술까지 빚어 대접하는 걸 보면 이제 착한 사람이 됐다면서 논을 면마지기 주어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논문서 몇 장을 저보고 동생에게 갖다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작은 집을 다녀오는 길이에요. 여보 참 잘하셨어요. 많지도 않은 동기간에 이렇게 우애가 깊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서방님도 이제 정말 착한 사람이 됐어요. 이러면서 아내는 시동생이 언젠가 별을 널어 말릴 때 자기 별을 형네 멍석에다 퍼넘기던 동생이 이래하여 두 형제는 그 뒤 무척 우애깊게 지냈고 아우는 가득한 형수의 마음씨에 탐복하여 정말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은 아우는 그 뒤 열심히 일하여 형 못지않은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오늘도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어린 시절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읽었습니다. 요즘은 창작동화 과학동화 등 다양한 동화가 많지만 옛날 이야기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용기 슬픔 기쁨 우울함 등을 재미와 함께 알려주는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는 나이에 따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느끼고 배우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도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를 계속 찾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